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제병 아 언제까지 홍대 대피부터 살거야 뭐 기생충이야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중형치 한 채 사드리고 X랄라 기한팔 사보다 못한게 뭐야 아빠도 아빠 얘기를 그려봐 솔직하게 네 얘기하면 태어내로 다 뒤집어진다 이딜 뭘 알아 나 무서운 놈이야 이 X랄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 다음에 내가 어떡했더라 아직 죽지 않았어 핸맨 난 생초로 1등 찍은 웹툰 내려갈라니 미친거 아니야? 술 마시다가 잔들 걸린거야 그 놈이야 체포해 그때 한지 15년 넘었다 내가 그린 웹툰 그거 다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온 중이라고 야이씨.. 너 또 나 Dios 처마셨지!? 이 X랄